네, 단관이라는 여기 부동산인데 여기 사장님이 여기 관 같은 걸 좀 보여주시면 돼요 포세이 이렇게 비해가지고 여기 전화번호도 그래서 여기 뭐 동영상 보시고 오셨다고 하시면 좀 잘해 주실 거예요 영어도 하실 줄 아시는 거 같고 그래서 네, 여기 사장님,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이름, 이름 이름, 윌람입니다 아, 윌람 여기는, 어... 일 년 계약이나 육개월 계약이죠? 네 맞아요 그럼 한 달 보증금 한 달만 내면 되고 네 얼마 정도예요 여기는? 이만한... 천 1,000 USD? 네, 1,000 USD 그럼 방은 몇 개 정도 돼요? 여기는? 2개 100만원이나요? 지금은 여기쯤이고요 그럼 다른 데는 뭐? 빌라는 얼마 정도예요? 빌라 정도 비싸요 아, 빌라 비싸요? 가격대가 어느 정도 돼요? 여기 사다 아, 사다, 예 아, 500불 700불 그리고 또 다른 데 좀 설명해 주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또 어디예요? 한국 사람들이 여기 위주로 많이 살아요? 아, 여기 위주로 많이 살아요? 스카이가든 여기는 얼마 정도예요? 스카이가든 1, 스카이가든 2, 스카이가든 3 네네, 여기가 500불 정도? 510불 2, 1, 2, 1, 2 아, 2개, 아까 전에 본 게 그쪽 위주예요? 네 공개비 이런 건 안 해도 돼요?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내는 건 없어요? 따로?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방을 소개 받으면 여기 사장님한테 돈을 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진한테 받아요? 아, 집진한테 받아요? 아, 손님한테는 받아요? 아, 그렇구나 한국 한국은 이제 손님 네, 네 네 근데 이제 집진한테 받아요 집진한테 받아요 아, 집진한테 받아요 아, 네 얼마야? 400 400 USD 아, 400 USD 아, 400 USD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3 3 인터넷 네 안녕하세요 아, 네 아 아 인터넷 TV 더 어떤 아니면 아 1, 2, 3 아 아 40만원이면 이 정도면 괜찮다 1just 1만원 네 이 정도 40만원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1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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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엑스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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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,000원 여기도 괜찮다 여기 살고싶다 2명 이 정도면 내 보증금도 어 how much the deposit? only one month? 500불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여기 아 여기도 전기세만 낸다고 하면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315,000원 350불이에요 여기도 350 350 ok 여기 deposit one month? yes 인터넷 there included? 일렉트로닛? yes 350불 이 정도면 400D USB 오 오 이거 괜찮다 400D USB 350불이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400D USB 아 네 네 네 오 한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풍도 같은데 오 좋다 와 와 오빠가 너무 1000불이면 네 네 오 네 오 오토바이 같은 것도 빌려주신데요 또 오토바이가 120 1,200,000원 네 네 저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5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국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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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랜더 모터바이 one need paper what kind of one need paper? 음 음 노 노 보 아틀라 뭐 라이센스 노 플러블럼 노 플러블럼 네 네 if deposit 아 파포 파포 비자 아 아 비자 아니 екun 보컨 prototypes 너는 내가 바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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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헬멧! 헬멧! 오케이, 컴온! 명함이고 주소 나와 있으니까 차인가드 1차 부근인 것 같아요. 저도 아직 지도가 익혀지지 않아가지고 여기 사장님 카카오톡이니까 한국말 조금 할 줄 아세요. 그래서 안되시면 영어로라도 조금 할 줄 아시니까 이쪽 G-R-E-A-T-S ST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방해라든지 좀 혁명해 주실 거예요.